네 이게 잡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자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상속세를 절세할 방법이 있는가? 롯데 신회장님 1조원이라는데 그 4천억 내야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공익법이 만들어가지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가액을 낮춰보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안 될 것이다 이거죠. 왜? 상속인들끼리 좀 더 합의를 봐야 되고 그리고 6월 사이에 6개월 사이에 공익법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상속세를 절세할 방법이 있다 하면은 살아생전에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애가 사망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 사망한 시점에 상속세를 막 지금 뭐 절세를 한다? 이 방법이 어떻게 금방 나오겠냐 이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주식 물납이 비상장 주식 물납이라든지 이런 거 물납으로 가지고 비상장 주식 물납이 있어요. 물납으로 변칙 상속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국세청에 있으면 법무관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적출을 해가지고 이 법 개정 만들어 버리고 이 방법을 막아버렸어요. 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게 안 돼요. 이제 물납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들이 아는 사람만 알았거든요. 아는 사람만 알았고 제가 처음에 그 결제할 때 너가 어떻게 이거 알았니? 하늘 정도로 이렇게 눈이 동그러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변칙 상속 이런 방법들이 이제는 그런 통로들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내가 뭐를 절세를 한다? 그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상속세 신고 기술 정도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신고하느냐 마느냐 그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무슨 절세 기술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세무전문가가 있다 하면 그거는 사기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절세 기술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생전에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장은. 제 지론은 뭐냐. 생전에 해야 된다. 아기에다가 일조를 남겨놓고 간다 이거예요. 일조. 일조. 일조를 남겨놓고 가면은 생각을 해봅시오. 아기에다가 일조를 남겨놓고 갔어요. 일조. 일조를 남겨놓고 갔으면은 국가가 당연히 가지고 가죠. 50%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하죠. 왜 안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일조를 안 남기면 되잖아요. 그게 최고의 절세 기술 아닙니까. 일조를 안 남겨버리면 돼요. 이거를 영원으로 만들어버리면. 상속세가 왜 나와요. 상속세가. 상속세가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러지 않습니까. 상속세가 나올 수가 없죠. 다 써버렸는데. 그런데 과연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생전에 내가 모은 재산. 피 땀으로 모은 재산. 영원으로 만들고 갈 수 있느냐. 그 사람은 대단한 분이죠.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분입니다. 그 사람은 이거를 영원으로 만든 사람은 저희들이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꼭 이름을 돌에다 새겨가지고 존경을 해야 돼요. 이 정신을 길이길이 본받고 남겨야 됩니다. 후손들한테. 그러면 영원으로 만들 방법이 뭐가 있어요. 써버려야 되는데. 써야 한다 이거예요. 써야. 돈이라는 거는 자꾸 써야 베풀어야 또 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벌고 쓰고 벌고 쓰고 벌고 그릇이 조그만 주머니 크기가 이제 요만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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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커져도 결국은 계속 커지면 이거를 영원으로 만들기에는 더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쓰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된다고. 그 말이 딱 맞죠. 쓰기 위해서 이거를 영원으로 내가 죽을 때 시점에 영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평생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젊었을 때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젊은. 3, 40때부터. 3, 40때부터. 이때부터 고민을 해야. 내가 이렇게 돈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돈을 쓰겠다고 생각할 그것이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때 삶에 무상을 느끼고 뭔가가 회계를 해가지고. 종교관계 이런 데에서 뭔가가 회계를 하고 참여를 하고 해서 그러면 이 돈을 내가 다 써버리고 가겠다고 했을 때 줄 수 있는 돈은 장학금밖에 없어요. 종교단체 이런 데에는 조금밖에 안 줍니다. 믿음이 그렇게 가지를 안 해요. 그런데 장학금은 순수성을 보당돼서 그걸 장학금으로 다 주고 가는 사람은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돈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면 장학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은 선인데 받는 사람은 또 그렇지도 안 해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나는 준다고 500억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뭐가 안 돼가지고 못 주고 있는데 받는 대학교 입장에서 왜 안 주냐고 소송 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선이에요. 선인데 받는 사람은 절대 선의가 아니다. 그리고 지정해서 장학금을 주면 싫어라 해요. 직원들이 지정해서 주면은 그 장학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지정으로 주면은 그 돈 가지고 어디 다른 데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다 그렇다 이거예요. 주는 사람만 선일 뿐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세 방법은 쓰는 게 이제 다 써버리고 가는 게 최고의 절세다. 사망 시점에 사망 시점에 영혼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영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80세 넘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80세 가면 나는 한 100세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내일 죽는다는 생각이 어디 있고 오늘 죽는다는 생각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도 생사지간이 호흡지간에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국세청에서 이렇게 상속세 사건을 해보니까 애기가 50대 때 급사를 하더라 이거예요. 급사. 다 상속세 사건에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은 다 50대더라. 그러니까 이 50을 넘어가야 60이 되는 거예요. 이 60 환갑 막기가 쉽지가 않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절대 이게 60 그냥 안 오더라. 이 모든 관문을 건강의 관문을 이렇게 이렇게 거쳐야만이 60을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벌어 해봐야 이때 죽어버리면 급사해버리면 급사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는 것도 다 흩어져 버려요. 나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용 쓰고 용 쓰고 애 쓰고 이렇게 고민하고 상처받고 흔적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내 거예요. 저 세상 갈 때 그거는 다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돈은 용 써서 모았던 돈은 하나도 못 가지고 가고 어떻게 보면 자식들, 최자식들이 쌍석세 싸움나게끔 만드는 요인이나 만들고 간다 이거예요. 허망하게 간다 이거예요. 나는 100억을 물려줬다 해도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족하게 생각하면 더 주지 이런다니까요. 자식들도 호러 자식들이 많아요. 다 선한 자식들이 아니다. 자식이다 해서 선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식과 부모 관계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다. 그런데 자식이 악덕 채권자만 아니어도 그것도 괜찮은 거죠. 악덕 채권자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그냥 엄청 못 사게 울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들고 막 이런 분들 요양원 보내본다든지 아니면 어디다 길거리에다 유기해본다든지 실제로 노인들 유기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 의사도 시키고 박사도 시켰는데 미국으로 또 가면서 본인들 어디다 제주도에다 놔둬버리고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말들을 제가 요양원 관련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되면은 생이 있고 사가 있잖아요.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잘되기만을 바라요. 잘되고 싶어요. 잘되고 싶다. 여기가 성공. 성공을 향해서 팍 하는죠. 그런데 사람이 성공이 이 성공의 개념이 뭐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일단은 돈 많이 버는 거. 돈에 제일 먼저 사람들이 환장하죠. 돈 많이 버는 거. 남이 돈 벌면은 막 이게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요. 그 속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돈 버는 거는 참 괴로운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리고 이제 어떤 지위가 올라가고 출세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명예가 뭐 이거는 뭐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이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큰 게 이게 돈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잘되기 위해서 이렇게 착 하는데 숱한 사람들이 다 올라가다가 여왕 벌하고 교매 한 번 하려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 이렇게 쓰러지는 나머지 일벌들하고 이렇게 여왕 벌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의 비율을 보면 몇 프로나 되겠냐. 그러니까 상속세가 상속세 내는 게 2.25%밖에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2.25%의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분들이 항상 선악에 이 부분에서 선악에만 했겠느냐 이거죠. 이게 없었겠느냐 이거죠. 사람이 모질지 않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겠느냐.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벌 수 있었겠느냐. 리스크 부담한다는 거는 교도소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다. 고위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교도소 담장 이렇게 하면은 교도소 안이 될 수도 있고 밖으로 하면 다행히 운이 좋으면 밖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많은 흔적들을 내가 다 가지고 가는데 이 죽음의 관계까지 갈 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돈이라는 거는 이 돈이라는 거는